빵 사왔어 야 500원이나 줬는데 빵밖에 못 사왔어? 야 우유랑 가잖아 어? 너 우리 누군지 몰라? 몰라 오공주파의 핵심인물 엄지공주 중지공주 몰라? 빨리 안가냐고 이게 돈을 줘야 가지 쳐먹고 안가 빵샷도 거것이 이거 이거 학생이 친구를 괴롭혀 엄마가 걱정하게 난 이미 알고 있어 마 시스터 숨기려고 하지마 친구를 괴롭히지마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야지 우리 착한 애들이거든요 너 그거 아니 너 딱 봐도 발랑 까졌어 빵 심부름을 왜 시키니 빵 사주려고 한 거예요 네가 사주려고 하는 빵이 선빵은 아니겠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거 먹어 거짓말 마 이 주먹으로 쳤겠지 이 보자기가 싸대기를 대신한 건 아니겠지 여친구끼리 괴롭히다니 말도 안되는 소리 넌 멋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말도 안되는 소리 심부름 지키고 돈도 뺏고 너는 나쁜 아이 너 착각하지마 나 나중에 미래에 이렇게 돼 장미꽃 백송이 미래는요? 결국엔 쓰레기 때렸다 진거 있어? 중거 1 니 친구 배 위에 있는 저 멍자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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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돈 어색 이게 뭔소리야? 아무도 안 찾아 불량 청소년들아 넌 멋있는 게 아냐 노노